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입사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논란 이후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지만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당내에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자체 조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과한 건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입장문과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당내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으로 당의 신뢰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가상화폐의 매수 매도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공직으로 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을 추구했느냐를 검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얼마에 사서 얼마 팔았고 이득을 봤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거액의 투자에도 예금 잔액이 줄지 않았고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로가 불분명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지만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만 할 뿐 추가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 등 대책에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의 해명으로 상당수 의혹이 해소된 걸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당이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해명은 없지만 의혹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JTBC는 풀리지 않는 의혹을 호인 전문가 등과 함께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몇 가지 의혹이 더 나왔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주식을 팔아 산 코인은 위믹스가 아니고 다른 코인이었습니다.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인데 두 달 만에 10배가 오르기도 한 코인입니다. 투자 시기에 따라 시세 차익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민주남 김남국 의원이 본격적으로 코인을 사들였다고 공개한 시점은 2021년 2월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8천만 원어치를 모두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다만 언제 어떤 코인을 샀고 얼마를 벌거나 손해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초기 많은 돈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트토렌트는 2021년 가격 변동폭이 컸던 코인입니다.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시작한 2021년 2월 비트토렌트 가격은 개당 1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수직 상승하더니 두 달 만에 10배 넘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주춤하다 다시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후 다시 1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김 의원이 언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따라 많은 시세 차익을 봤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코인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블록에 연결된 각자가 각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 방식을 활용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계좌를 특정했고 거래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의원은 한때 가상화폐 이믹스를 80만 개가 아닌 많게는 127만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85억 원어치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카카오의 가상자산지갑 클립에 2022년 1월 20일에 가입했습니다. 코인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에서는 종목 이름은 지웠지만 1억 3천여만 원, 5천8백여 원 등 각각의 금액을 남겨뒀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20일에 만들어진 지갑이 1,300여 개였습니다. 이 중 어제 기준으로 각각 1억 3천만 원과 5천8백원어치의 코인을 가진 지갑이 단 한 개였습니다. 코인은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쉽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갑을 보면 2022년 1월에 빗썸 거래소에서 위믹스코인 41만여 개가 보내진 것으로 나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역추적해 이 지갑과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금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된 계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계정이다 라는 걸 특정할 수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 빗썸에서 업비트 지갑으로도 85만 5천 개의 위믹스코인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전문가는 당시 김 의원이 많게는 127만 개의 위믹스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가 적어도 85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진 60억 원 어치보다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어 위믹스코인의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위믹스코인을 보유량과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한민용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많게는 위믹스코인을 127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로 추정이 되는 건데, 처음 김 의원의 해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믹스코인 80만 개를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어린이날에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김남국 의원한테 입장을 물었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잘못된 기사라며 코인 80만 개에 훨씬 못 미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와 김 의원의 두 개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해보니까 적어도 85만 개, 많게는 127만 개를 갖고 있던 걸로 추정된다고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좌에 85만 개 좀 넘게, 한 거래소에 한 계좌죠. 그다음에 클립이라는 계좌에 41만 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중복이 없다면 127만 개 가까운 코인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그게 전문가의 추정입니다. 당시 시세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최소 85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의혹은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믹스코인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전문가와 역추적했을 때도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이렇게 두 가지 코인 지갑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추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빗섬에서, 빗섬이라는 거래소에서 어떻게 언제 구매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FIU에서도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검찰이 당초 청구했다는 계좌 추정 영장도 이 빗섬에 대한 코인 지갑을 살펴보기 위한 거였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시세도 상당히 높았던 코인을 갖게 된 건데 이거는 빗섬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직 못 열어봐서 모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오늘 나온 게 비트토렌트라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코인을 처음에 산 걸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격 변동이 이게 상당히 심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2월에, 이게 어제 밝혔던 해명 자료인데요. 2021년 2월에 주식을 판 약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당시 주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을 산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게 2021년 2월에 1원대에 머물다가 보시는 것처럼 두 달 만에 11원대로 10배 넘게 띕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가격 변동이 심했는데요. 한마디로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느냐에 따라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이 비슷한 무렵에 김 의원이 공개한 재산을 보면 약 12억 원입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안정한 코인에 투자한 경위를 놓고 여러 의문이 남는데요. 일단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어떤 코인에 어떤 경위로 투자했는지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앞서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비트토렌트 그래프를 보면 주가가 지금 말한 대로 한민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급등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사고 혹시 어느 시점에 팔았나 이건 전혀 특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2월에는 사실 1원 좀 넘은 가격이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11원이 넘었다. 그런데 시점은 몰라서 사실은 투자 수익이 얼마일지 또는 혹시 손해를 받는지도 알 수는 없는 거군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제 해명에서 남은 의혹이 있었죠.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예금도 사실 10억 원 정도가 늘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죠. 네, 오늘 김남국 의원이 당 지도부 등에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예금에는 코인 수익뿐 아니라 주식을 사서 번 돈도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으로 얼마를 벌은 건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인 수익을 현금화한 건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코인을 팔아서 은행에 돈을 넣었다는 건 말이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뽑은 게 몇백만 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어제 입장문에는 현금 인출이 440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로 돈을 현금으로 인출 뽑은 게 그렇다는 거고 코인 현금화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인 건가요? 네, 그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맥락과는 어긋났던 그런 해명인 셈인데 네, 알겠습니다.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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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